와우, 반갑습니다. 정식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모두 멤버가 나왔는데요. 첫 번째 무대는 우리 남자 두 분이 나왔고요. 두 번째 무대는 또 여성 두 분이 나와서 이제 하나가 됐네요. 드디어. 자, 우리 KARD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ARD입니다. galaxygreenie, KARD! 데yu하신 일은 얼마 되셨죠? 이제, 막 나오셨죠? 네. 한 달, 정말 따끈딱따빈한 신이네요. 오늘은 저희 Like Star 드리밍 콘서트의 갑자기 시작의 첫 무대를 만들어주셨어요. 감사드리고요. 2013년 새해가 맑았는데 새해 인사 좀 먼저 부탁을 드릴게요 여러분들께. 네. 와우! 데뷔하신 일은 얼마 되셨죠? 딱 나오셨죠? 네. 한 달. 정말 따끈따끈한 씬이네요. 오늘 저희 라인스타 드리밍 콘서트의 첫 시작의 첫 모델을 만들어 주셨어요. 감사드리고요. 자, 2017년 새해가 맑았는데 새해 인사 좀 먼저 부탁을 드릴게요. 여러분들께. 네. 여러분. 새해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박수 한 번 부탁드릴게요. 왜냐면은 각자 자기소개를 드릴텐데. 미국에서 오셨어요. 미국에서 오셨어요. 좀 이해를 해주시고. 자, 그러면 한 분 한 분 인사를 드릴게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드의 킹, BM이라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카드 킹이에요. 킹. 미국에서 오십시오. 네. 저 마스앤젤레스에서 왔습니다. 네. LA에서 오셨군요. 그래서 외국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국말로 인사 많이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해피 뷰로 인사. 해피 뷰로 인사. 네. 인사하다 보니까 익숙지가 않아서. 네. 이야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안녕하세요. 카드의 블랙 조커 전소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오. 자, 다음은요. 안녕하세요. 카드의 블랙 조커 전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땀을 많이 흘리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드의 블랙 조커 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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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멤버 한 번 한 번 이니셜을 다 갖고 계시네요. 그렇죠? 네. K. A. R. D. 오. 이거 누가 생각하실 거예요? 팀 이름을 이렇게 하자고. 회사에서. 그러니까 각, 어, 보면은 이제 각 멤버마다 자기가 이 팀 안에서 해야 될 위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럼 지금 멤버의 리더가 킹 맞습니까? K? 아니요. 저희는 저희 팀에는 특히 리더는 없고요. 아, 리더가 없어요? 네. 아, 킹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네. 네. 캐릭터는 킹으로 맡았는데요. 네. 그 이유는 제가 팀한테 무게감을 더해주고 중심을 잡아주는 리더로 킹을 맡았습니다. 그래요. 그럼 본인의 위치는 무게감이고요. 그러면 어떤 위치를 맡고 계십니까? 저는 블랙 조커인데요. 네. 조커가 T. R.S.A.V. 최고가 카드가 되는 것처럼. 그렇죠. 제가 이제 카드라는 그룹에서 토트나이 조커라는 그룹을 맡아서 정해졌습니다. 그렇군요. 아, 저 색깔이 분명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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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컬러 조커인데요. 이 톡 이름은 독으로 만들었는데 저는 이제 모래의 감춤으로 그룹의 블랑스 없는 색깔을 꾸며 짙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에 이제, 어우. 카드의 1분 53 카드의 숫자가 있는데요. 네. 가장 낮은 숫자가 팀을 맞추면서 그리고 가장 높은 숫자가 되어서 바로 그룹을 드러낼 수 있는 에이스 카드를 맡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각자의 박사모님부터 먼저 부탁드리겠고요. 이 카드입니다. K.A.R.D. 카드라는 그룹이 나왔습니다. 한 달 됐는데 혼성그룹으로 나오셨어요? 혼성그룹으로. 요즘 모든 남성의 보이그룹 아니면 걸그룹 아니면 밴드그룹 활동을 많이 하는데 혼성그룹 만나기가 좀 힘들었는데 혼성그룹으로 나오셨어요. 어떻게 혼성그룹으로 하시게 됐나요? 네. 기획 자체가. 틈새시장. 오. 틈새시장. 뭔가 없다보니까. 없죠. 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지금 혼성그룹으로 보기가 힘든데 틈새시장을 잘 노렸네요. 네. 여기서 잘 되시고요. 2017년이 아마 K.A.R.D. 카드의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여러분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토리 또 검색해 보시고 좀 더 우리 카드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아직 홈페이지가 좀 만들어져있나요? 팬카페라고 했지? 아. 아직은 어려워요. 인스타그램. 아. 인스타그램에 있어요. 네. 인스타그램에서 한번 검색을 해 보셔서 이분들의 활동내역이 올라가 있겠죠? 조금씩은? 네. 지켜봐주시고 앞으로 활동내역에서 지켜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앞으로 한 해 이제 시작이잖아요. 네. 안에 목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카드의 목표가. 카드의 목표는 월드 투어 입니다. 크. 월드 투어. 박수 한번 주세요. 꿈은 이루어진다. 그렇죠? 드리밍 콘서트. 꿈의 콘서트 아니겠습니까? 다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처음부터 잘되는 팀이 어떻습니까? 다 이렇게 한가루만으로 나아가면서 대형 스타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카드도 여러분께서 많이 많이 기억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곡을 불러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곡입니까? 곡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도우나나라는 곡인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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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